제가 백소리를 얘기해드릴게요. 저희가 섭외를 진짜 노력하고 있어요. 양준일님은 진짜 시즌1부터 저희가 진짜 스쿱 방송이 시작, 2019년부터 섭외해달라고 너무 요청이 많이 와서가지고 저희가 회사에도 연락하고 소속사에도 연락해보고 인스타그램에도 연락해보고 엄청 연락을 해봤거든요. 근데 팬분들한테 저희가 부탁드릴게요. 스쿱에 꼭 초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혹시라도 생방에서 라이브 음악도 해주실 수 있으면 저희는 언제든지 스케줄 다 비워둘 수 있으니까 제발 양준일님 듣고 계시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Mr. Yang, please join us on the scoop. We would love to have you here on the scoop.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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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이여 움직여주세요.